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2024학년도 커리큘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에 앞서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강의를 통해서 수학이랑 이 어려운 과목을 여러분께 어떻게 쉽게 공부할수록 도와주는지 그 안내를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학 공부 방법이 많이들 그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선생님 전 그동안 공부를 안 했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겠죠. 그런 친구도 있을 거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애들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친구들이 참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안 오른다라는 건 스스로의 어떤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선생님이 그런 태도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학이 개념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데 이 올바른 개념학습이란 뭘까. 그리고 사실 개념을 공부할 때 사실 수학은 어쨌거나 개념을 적으시오가 수능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문제 중에 1순위는 평가원에서 만든 문제.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를 어떻게 흔히 우리가 기출분석이라 부르는 얘네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사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거든.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이상하지? 그래서 맨날 엄마, 아빠 탓만 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엄마, 아빠는 소중한 꿈이다. 그러지 말고 평소에는 문제를 또 잘 풀어. 왜 열심히 한 만큼 유형별 문제들은 또 여러분들이 풀이를 외우고 유형을 외웠기 때문에 잘 풀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낯선 문제가 나왔을 때 안 풀려.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점을 정말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긴 할 거예요. 한 10년 후에? 그렇죠? 오래 걸려. 그걸 혼자 하기가 오래 걸려서 선생님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랑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결국은 여러분이 수능을 보는 그 시간에, 그 날짜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이라는 게 적어도 이제 이런 거구나. 를 알아서 수능 성적이 최고점으로 여러분이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제 도와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 선생님이 도대체, 아니 뭐 수학 선생님들 다 똑같은데 선생님 뭘 어떻게 가르치는 걸까?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행동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 영역이란 말은 선생님이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출제 매뉴얼을 공개를 하고 그 출제 매뉴얼에 보면 우리는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위해서 문제를 만들어 라고 서술이 돼 있고요. 그 평가 항목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용 영역이고 두 번째가 이 행동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평가한 용어예요. 선생님이 만든 용어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내용 영역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이해해요. 아니 뭐 교과시는 내용을 다루는 영역.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수와 로그를 배면 지수가 뭐지? 로우가 뭐지? 알면 되는 거고 지수와 로그의 성질이 뭔지를 알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내용 영역은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누구나 쉽게 습득을 하고요. 그 습득한 걸로 결국 수능 때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문제는 이 행동 영역이에요. 이 행동 영역은 메뉴를 읽어도 되게 추상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행동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든다니까 그럼 행동 영역을 기르는 연습을 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보다 알기 쉽게 알기 쉽게 그 언어를 바꿔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문제를 읽고 문제 안에서 풀이의 근거를 찾는 어떤 능력을 기르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잖아. 수학 문제는 문제를 풀고 안 풀려. 그러면 아 문제 없는 바깥에 있는 어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소위 기발한 발상. 기발한 스킬. 이런 거. 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문제 안에 있는 어떤 표현 보고 네가 이 표현을 보면 이런 태도로 뭔가를 했어야 돼. 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찾는 능력을 일컬어서 행동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결국은 이 평가는 추상적인 어떤 평가 방식을 구체적인 언어로 선생님이 명시화를 시켜서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을 시험 볼 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사실 그거를 그러지 않도록 그거를 습관화 드리도록 선생님이 문장으로 명시화 시켜서 강의에 녹여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장들을 자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체화가 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뭐야. 지금도 뭐야.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왔어요. 도대체 행동 영역이란 게 뭐냐. 정말 행동 영역을 기르려면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문제를 준비해 왔는데 결국 빈칸 추론 문제예요. 이 빈칸 추론 문제인데 다행히도 수학 문제는 아닙니다. 수학 문제는 아니고 사실 수학 문제인데 겉모습이 수학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봄비는 네모요. 가을비는 네모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속담입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히 이 속담을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야. 오. 훌륭한 학생들. 그런데 그 훌륭한 학생들은 벌써 아는 거니까 답을 냈겠죠. 그러면 그건 이제 뭐예요.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 영역을 평가하는 거예요. 즉, 봄비는 네모요. 가을비는 네모라는 속담이 예를 들어 이걸 수학에서 하나의 명제라고 부른다면 이 명제가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야. 그럼 여러분 당연히 뭐야. 교과서 공부했으면 보자마자 답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게 수능에서는 수학에서는 2점짜리, 3점짜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속담도 그냥 답 내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우, 여러분 중에 뭐야. 선생님 저 이 속담 처음이에요. 이런 거지? 선생님 이런 거 나 교과서에 본 적이 없어요. 교과서에 배운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수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원래 이제 맨날 그 수능 제일 잘 본 학생들이 나와서 맨날 인터뷰하잖아요. 교과서만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런 인터뷰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믿기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진실이에요. 사실 그지?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것만 알아도 수능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거는 팩트고 진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라. 그치? 뭐 아, 그러면 수능은 교과서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야? 이건 아니에요. 교과서에 있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것으로 행동 영역이라는 걸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데도 나온다고 당연히. 없는데 대신 교과서에 있는 것만으로도 추론이 가능한 문제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렇다라고 보는 거지. 이 문제가 만약에 수능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 없는데 낸 거예요? 어떻게 풀 거예요? 어떻게 풀기엔 여러분들 이제 뭐 그냥 그죠? 막 대입해 볼 거 아니야. 봄비는 네모래니까 그냥 아, 앞에 있는 다섯 개 중에 막 해봤더니 다 어울려. 막 다 어울려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어울리니까 이제 보통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어. 아, 그래도 너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이러면서 제거를 해나가죠. 제거를 해나가다가 이제 막판에 보통 두 개가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 중에 이제 그냥 끌리는 거 하나 하잖아. 그런 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찍는다고 하는 거야. 그런 걸 찍는다고 하는 거야. 그죠? 어, 그러니까 감회의 우전환풀이. 어, 이런 감회의 우전환풀이로 답을 내? 말 그대로 운 좋으면 맞는 거고 운 나쁘면 틀리는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 때 4점째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고 있다는 얘기야. 맴매겠죠. 어,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이런 문제를 당연히 평가원에서 내지 않죠. 평가원에서 이런 문제를 내면 평가원은 큰일 나요. 어, 어쨌거나 선생님이 강의를 오랫동안 해보면서 평가원에 닿았던 모든 문제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킵니다. 반드시 지키니까 그래서 평가원이라면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야. 앞서 있었던 문제는요. 그냥 사설 문제예요. 사설 문제는 이제 그런 걸 내. 그러니까 야, 이거 교과세 없는 건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 평가는 그러지 않아요. 평가는 반드시 이 처음 보는 이런 명제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거를 교과세 없는 거라면 추론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문제 내에 반드시 저 농촌 사람들에게와 같은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서를 찾고 읽는 태도를 선생님이랑 연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를 찾는 태도를 기르는 게 행동 영역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죠? 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은 1, 2, 3, 4, 5번이 사실 다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농촌 사람들에게는 이 단서 때문에 생각해봐. 봄비야. 넌 뭐니. 정의를 묻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태도가 어우, 정의, 나는 봄에 내리는 비야. 농촌 사람들아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농촌에 살아요. 농촌에 당연히 봄에 내리는 비 어? 농촌과 봄은 어떤 관계가 있지? 를 따지게 되죠. 관계를 따져라. 그러면 당연히 농촌 사람들이 보통 봄에는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는데 비가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쉬죠. 휴식을 취하죠. 그래서 뭐라는 거야? 오, 나 나 처음 보는 건데 나 이게 논리적으로 잔비 1번이 답일 것 같아 라는 추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속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추론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장에 가잖아요. 수능장에 가면 이런 낯선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낯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농촌 사람들에게 같은 단서를 찾고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문제 교과서에 없는 거 배우지도 않았던 거 그냥 주입식으로 외워서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기르는 능력을 선생님이랑 같이 뭐야? 연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정리해보면 결국 행동이란 문제를 읽을 때 소위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수학은 정의로 이루어진 학문이니까 그 정의를 묻는다. 봄피야 넌 뭐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문장과 단어와 단어 관계 그치? 심지어는 수학에서는 숫자끼리의 관계도 따져요. 그런 관계를 따져서 뇌풀이의 근거를 찾는 그래서 처음 보는 거지만 논리적인 태도로 결국 뭐야? 풀어나가는 것 그거를 이제 행동여역을 이라고 그 행동을 기른다고 보시면 될 거라는 거죠. 선생님 강의 핵심은요. 딱 이 한마디예요. 그죠? 이 행동여역을 제대로 그죠? 뭐 선생님이 만든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동여역의 원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올해의 커리는 역시나 뭐 그죠? 뭐 예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예년에 비해서 항상 선생님이 예년에 했던 것 중에 학생들의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그 안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항상 보완을 해나가니까요. 올해도 역시나 그거에 맞춰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커리가 또 탄생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커리는 뭐 이렇게 입문 강의서부터 개념 실전 개념하고 기술 그리고 이제 문제에 풀이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네. 첫 번째 스타트 개념 코드입니다. 네. 수능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다루고요. 개념의 시작은 이제 그래요. 개코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아주 친절하게 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한 거고요.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서 내용 영역이 굉장히 충실한 교재이고 앞서 안내했던 그 내용 영역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교과서에 있는 것도 모르면 안 돼요. 그거를 배우는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 기초 개념을 닦는데 선생님 저 기초 개념 닦는데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고 세 달 걸렸대. 그러면 기초 개념 닦다가 앞에 거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그래서 자꾸 늘어나게 돼요. 기초 개념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몰아쳐서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살을 붙이거나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정확한 교육과정에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교육과정 해설세에 나와 있는 유의점에 따른 목적 의식 확립. 이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것 같고 역시나 문표를 안 하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을 하고 교과서적인 필수 해제의 기본 표준 면제로 결국은 행동력이라는 걸 맛보기 식으로 안내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정도일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이런 기본 기초 강의를 할 때는 사실 기본 유형 정도는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기본 유형 정도는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도 유형별 연습 문제를 따로 보충자로서 안내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또 유형별 연습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강대상은 말 그대로 선생님 저 처음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 말로 소위 노베라고 부르고 다녀요. 노베이스 친구들. 개념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어 선생님 저 했어요.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거죠.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개념을 공부하기는 했는데 뭔가 개념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 그래서 강의에 대해서 절대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이 스타트 개념 코드는 문턱이 없어. 없어 그냥. 그냥 와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실전 개념 강좌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일단은 그래도 어 그래 현 교육 과정에 맞는 개념 공부란 어떤 것인가 라는 가장 정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전공이에요. 전공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이게 공통은 그런데 선택과목별로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선택과목은 어쨌거나 공통을 한 이후에 하는 거니까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선생님 이제 결국은 선생님 강의에 진수겠죠. 개념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행동이요 공부하고 심지어 요새는 수능 당일날 어떻게든 시간을 좀 단축시키게 해서 그래 이왕이면 이런 건 교과서 없는데도 미리 정리하면 좀 좋은 부류가 있어요. 그게 반드시 뭐야 과거 기출의 근거가 있을 때 그치? 과거 기출로부터 아 요런 건 정리하는 게 확실히 기출 문제 풀 때 유리하구나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소위 도구 정리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3박자를 동시에 공부하는 강좌 그래서 실권은 필수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현장 강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 스케줄대로 그대로 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수능에 최적화시키는 행동이요를 배우는 실전 개념 강의이고 알고 있는 개념을 행동이요역에 따른 실전적인 개념으로 탑지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데 행동이요역적으로 봤을 땐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다 문장화 명문화 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픽들 가장 핫한 현 수능에서 이런 토픽들은 워낙에 빈도가 높아서 이런 건 네가 따로 정리를 해야 돼. 확실히 정리했을 때 수능장에 갔을 때 시간이 단축돼. 이런 거예요. 그런 요소들을 결국 토픽을 통해서 도구 정리를 한다는 거 그리고 결국 문제 풀 때 아니 문제 풀 때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해설 강의 듣다 보면 이런 걸 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A라는 문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왜 이런 문장을 해야 되는지 그 Y라는 부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한다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문제 속에서 그런 단서를 찾아내는 나 이런 생각을 했다. 왜 이렇게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 있는 이 표현 보고 했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뭐야. 요새 학생들이 선생님 제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납득이 돼. 이런 얘기가 이제 선생님 풀이는 언제나 납득이 되는 거야. 뭐 사실 납득 수학 이런 말을 붙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천 코드의 수강 대상은 개념을 어느 정도 학습했고요. 기본 4점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수능에서 9번, 10번 정도 풀 수 있는 학생들 행동 요약과 도구 정리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학생들 소위 말하는 앞서 스타트 개념 코드를 들은 학생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념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결국 기코는 진리라는 거의 그냥 바이블이죠. 기출 분석은 기코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완벽한 행동 요약이란 이런 거다. 정말 기출 문제가 이런 행동 요약으로 4점짜리를 풀 수 있구나. 물론 4점짜리만 푸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현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적어도 시행 연도로 공사 연도 이외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기출코도 또 오해하면 안 돼. 선별된 거 아니에요. 그치? 교육 과정에 맞는 게 선별된 거지. 교육 과정에 맞는 현 교육 과정에 맞는 모든 문제가 선별됐는데 그 중에서 강의에 필요한 즉 중요도가 좀 높고 강의에 필요한 건 본 교제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워크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하고 본 교제를 하면 결국은 뭐야? 현 교육 과정이 필요한 모든 기출 문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 정리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평가원이 가장 원하는 그들이 정말 이렇게 풀하고 있는 그 출제에 맞는 기출 분석이 결국 기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선생님이 뭐 아무리 이렇게 어필을 해도 아니 자기 PR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따왔어요.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이 이런 기출 코드 강의를 어떻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기출 분석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가장 이제 뭐 많은데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따온 겁니다. 9평 84점인데 수능 때 100점을 맞았던 친구가 올려준 거예요.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수많은 엔제 발상적인 풀이 방법은 수능에는 그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소용이 없더라고요. 진실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를 수학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수학식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아 내가 이렇게 많이 푸니까 내가 푼 거 중에 수능이 나오겠지 큰일 날 생각이죠. 큰일 날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능은 네가 아무리 아이 남들 천재 풀 때 나는 만질 풀었어. 그래도 수능은 낯선 건 똑같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많이 푼 경험에 의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평가관이 주고 있는 힌트를 잘 잡아낸 태도라는 걸 진심으로 깨달았던 날이 수능 날이었고요. 9월이 저였다면 수능장에서 분명히 헤맸겠죠. 그렇지만 선생님께 배우면서 문제를 보는 태도가 달라져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난 그동안 수학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왜 이렇지?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모르겠는데 일단 엔제랑 실모로 양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아 기출 외울 정도로 봤는데 다시 보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뭐래요? 양승진 선생의 강의를 들어보실 걸 추천드린대요.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들어보시면 새로운 세상이 보일 거예요. 네 진실입니다. 학생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아 기출은 정말 기출 분석은 그래서 왜 기코랑 같이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꼭 열심히 들어보시길 안내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본 개념과 기출이 끝나고 나면 요 엔제부터는 이제 입문 엔제로서 선생님 이제 사코도 이제 대세가 됐죠. 사코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사정코도가 사실 수능에서 나오는 4점짜리 중에 9번부터 14번 20, 21, 28, 29번에 해당되는 강의고요. 사실은 뭐 쉬운 사점 중간 사점 중킬러 사점까지 품고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킬러 문항을 제외한 사전문항을 안전적으로 풀어낸 연습이고요. 결국 태도교정을 위한 자작문항으로 사실 자작이 태도교정을 하는데 쉽지 않죠. 웬만한 자작문항들은 태도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다 발상을 다루거든. 근데 선생님이 만든 문제는 안 그래요. 선생님 왜 아니까 그치 평가관이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든 자작문항은 선생님이 만든 자작이 평가한 기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의 관계 근거를 찾는 그 태도 그러면서 행동력을 연습하기 아주 안성맞춤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완벽한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낯선 상황에 대한 이 행동력을 좋아하는 연습 시켜준다라는 거 올해는 이 사코는 좀 더 보완이 돼서 뭐 그제 선생님이 뭐 그제 힘이 닿는 한 많이 많이 낼 겁니다. 그제 네 그리고 이제 이제는 아니 그럼 킬러문항 안 하겠다는 얘기요 그건 아니고요. 그제 킬러문항 결국 킬코는 이제 전설이 됐죠. 그제 그래서 킬러코드 역시나 어 예년에 엄청난 호평을 얻었던 강자이고요. 어떻게 사설에서 아 사설에서 킬러문항들은 대부분 다 막 계산만 복잡하고 막 아 그냥 막 보통 그래야 되는데 왜 선생님 만든 킬러는 평가한 것 같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4, 15, 21, 22, 29, 30번 그러니까 킬러문항만 있는 건 아니고요. 준킬러와 킬러를 같이 품고 있어요. 킬러만 풀다 보면 마음 그냥 마음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준킬러도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1등급으로의 도약을 위한 강의이고요. 정확하게 누구나 준킬러와 킬러문항을 풀어낼 수 있음을 입증하는 강의예요. 왜? 아니 선생님 어떻게 킬러문항 이렇게 잘 풀어? 아 근데 선생님 푸는 모든 건 절대 발상적으로 풀지 않습니다. 문제 안에 있는 힌트를 잡아내서 푼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뭐죠?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킬러코트까지 이제 문풀 강의가 완성이 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수능과 가장 유사한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양모는 감독. 그치? 네. 양승진 모의고사라고 해서 사실 이제 선생님이 양가원이라는 브랜드가 생겨났죠. 뭐 역시나 좀 부끄럽긴 한데 선생님이 만든 용어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아마도 선생님 모의를 가장 특징을 잘 내포하는 말이 양가원이란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사설에서 이렇게 평가원처럼 문제를 잘 만드느냐 그게 이제 집약되어 있는 모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항상 평가원보다는 약간 더 어렵게 아주 약간 더 어렵게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난도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년도 수능이 증명을 해줬죠. 선생님이 옳았다. 뭐 이런 그치? 평가원 출제 코드에 맞는 자작 문항으로 실제 연습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전이니까 당연히 실수 코드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 여러분 선배들이 거쳐갔던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하고 있어서 아 이런 건 이렇게 이쯤 되면 이런 거 애들이 또 실수하니까 이런 거 내줘서 반성하게끔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실전 훈련을 하면서 그러니까 실전 훈련인데 뭐 너무 수잘데없이 말도 안 되기 어렵기만 하고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수능과 유사한 난도 그렇죠? 그런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실수 코드 그리고 문항들이 이제 어쨌거나 다 새로운 자작이다 보니까 낯설거든요. 문항들이 그래서 그런 낯선 문항에 대한 최종적인 준비를 이 양승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사실 파이널 모의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게릴라성으로 또 6월 대비 모의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어떤 특징들이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또 공지를 통해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것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메인이 되는 커리에 대해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커리큐념이 이제 입문 강의부터 쭉 이렇게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인 대략적인 커리 안내를 이렇게 안내를 드려보고요. 구체적인 이제 그것은 각 강의가 개설될 때마다 선생님이 또 캐스트를 통해 혹은 강의 OT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이었습니다. 2024학년도 커리큘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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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